한 남성은 개구리 군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. 그래서 집 주변 개울에 개구리 알들을 수집해서 자기 집 마당에 풀어놓기 시작하죠. 이 과정은 여러번 계속되었고 어느새 수만 개의 아래를 모았죠.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화하는 놈들이 보입니다. 여기서 망해버리죠. 이제 뛰어다닐 수 있는 놈들이 풀을 나와서 자기 집 마당을 점령해버리고 이웃집까지 진범해버립니다. 생태의 재앙이 아닐 수 없죠.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라지나 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.